인천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약속한 10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각 정당에 10대 인천 공약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이들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10대 공약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 공항 운영 참여 등이 담겼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성과를 조속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칫 전거용 매표 공약으로 인식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